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70페이지 부동산거래정보망입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 이 거래정보망은 그게 바로 법 24조 1항에 보니까 국토부장관은 개업공인용회사 상호관입니다 개업공인용회사 상호관의 밑줄 치십시오 개업공인용회사 상호관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거래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72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표 그림 나와있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절차 거래정보망이라는게 개업공인용회사 상호관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고요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172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네요 지정절차입니다 지정절차 지정받아야 됩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려면 지정절차를 보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기부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은 어디다 갑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요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30일 3월 1년 이 숫자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 기본서 173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입원해 보면 지정요건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이용가입 신청을 한 개업공개사 500명 밑줄 치십시오 500명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2는 3입니다 지정요건인데요 첫번째 500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이 중에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2는 3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보처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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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아니고요 2인 아니고 1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번째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컴퓨터 설비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 컴퓨터 용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가로 3번에 보면 지정신청 시 구비서류입니다 구비서류는 이 4가지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하나 더 필요한 게 서류는 5가지죠 이 4가지를 갖췄음을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하나 더 제출해야 되는 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정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뭡니까 개업공개사 등록증 등록증 사본 500장 이상 있어야 되고요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용량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맨 밑에서 4번 제출 3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30일이라고 했죠 30일 30일 이내 지정소를 교부합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양가로 5번 운영규정 제정인데 동그라미 1번 3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3개월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거래정보망의 운영인데 양가로 1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업무 그 다음에 175페이지 맨 위에 개혁공개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174페이지 맨 밑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거짓 공개한 경우 즉 개혁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개혁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75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개혁공개사의 의문데 개혁공개사가 만약에 거짓으로 정보 공개한 경우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개혁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3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치소입니다 지정치소는 두 번째 줄에 할 수 있다 밑줄 치십시오 할 수 있다 지정치소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유가 부운정일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3번 동그라미 3번 정보 거짓 공개입니다 개혁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혁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사망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80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입니다 180페이지 보면 손해배상 책임이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가 3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182페이지 2번 손해배상 책임 요건입니다 양가로 1번 개혁공개사의 고위과실이 있거나 또는 고용인 직원의 고위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동그라미 3번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제공입니다 장소제공 두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밑줄 치시고요 이 장소제공으로 인하여 184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 양가로 2번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비재산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185페이지 이런 재산상 손해발생과 고위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손해배상 책임을 정리를 해보면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첫 번째 개혁공개사의 고위 또는 과실이 있거나 두 번째 고용인의 고위 또는 과실이 있거나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요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이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위과실 사이에 있는 인과관계 견련성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누가 하냐면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의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는데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지급을 해 줍니다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증 설정이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공제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존, 보충해야 됩니다 이런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누가 행사하냐면 보증기관이, 보험회사가 개혁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혁공개사는 다시 고용인,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보험회사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185페이지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증 설정은 186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동그라미 2번 공제에 가입하거나 동그라미 3번 공탁 3개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보증 설정 금액인데요 187페이지 법인의 경우 4억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분사무소 1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2억원으로 고쳐주세요 2억원 2억원 이상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중계법인의 보증금액이 분사무소 설치시마다 2억원을 추가로 정액하여 설정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5개의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5개 2억 하면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4억이니까 14억 이상 설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2번 법인이 아닌 공개사 2억원 이상이고요 특수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보정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모든 개업 공개사가 동일합니다 보정 설정 방법은 서울 보정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그 다음에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공탁 셋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세 개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협회 회원에 하나여 공제 가입할 수 있다 X입니다 B 회원도 이론적으로는 공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협회에서는 공제에는 협회 회원만 받아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법조문이 나오기 때문에 법조문상은 모든 개업 공개사가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가입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업 공개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도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보정 설정 방법은 동일한데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금액이 개정됐습니다 지금 2023년 1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법인의 경우 옛날에 2억이었는데 옛날 거 이제 알 필요 없고요 4억 이상 가입을 하면 되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개업 공개사 부칙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개사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법인 옛날에는 지역농협만 천만 원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지역농협 뿐만 아니라 다른 특수법인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단지 관리기관 모두 2천만 원 이상입니다 2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187페이지에 박스다 숫자 잘 되어 있는데요 187페이지 메뉴에서 두 번째 줄에 분사무소 1억 원 2억으로 고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7페이지 양가로 3번 보정설정 신고입니다 보정설정은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 시작하기 전에 보정설정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춰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보정기관이 등록관청에 보정사실을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8페이지 다른 보정으로 변경입니다 변경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두 번째 줄에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 만료되었을 때에는 만료일까지 만료일까지입니다 만료일 다음 날이 아니라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고 신고해야 됩니다 양가로 3번 공탁금 회수 3년간 회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정설정사항 설명하고 교부해야 되는데요 개업공개사는 중계가 완성된 때에는 5번에 중계가 완성된 때에는 밑줄 치십시오 우리 중계대상물 확인 설명을 할 때에는 의뢰 받은 경우 중계 완성 전에 설명해야 되는데 보정설정은 중계 완성된 때 즉 계약 성립된 때에 설명하고 그 관계정서 그 관계정서 4번을 교부하거나 관계정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뭘 설명해야 되냐면 5번에 동그라미 1번 보장금액입니다 그리고 2번 보정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관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관계정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지급인데 6번 맨 밑에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하려면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입증서류가 뭐가 있느냐면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고요 합의가 안되었을 때에는 승소 판결문이 있거나 또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행권고결정서 뭐 등이 있으면 되겠죠 입증서류는 있어야 된다 말로만 손해발생했다라고 하면 안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0페이지 양가로 2번 보정금액의 보전입니다 개혁공개사가 보정보험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때는 15일 15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 해야 됩니다 여기 15일 있죠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15일입니다 15일 자 그 다음에 191페이지 7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동그라미 1번 아예 처음부터 보정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19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중개가 완성된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정 설정 시기 보정 설정 시기를 보면 처음에 보정 설정은 등록 후 등록 후 업무계 시전입니다 업무계 시전 업무계 시전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이기 때문에 만기 끝나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바꿀 수 있고요 만료 되었을 때에는 만료일까지 만기 끝나는 날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다시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15일입니다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설명해야 될 사항 설명해야 될 사항 설명해야 될 사항 설명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죠 설명해야 될 사항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은 중계대상물 확인 설명은 의뢰에 받은 경우 중계 완성 전까지 설명하는데 보정 설정에 대해서는 거래 완성된 때 중계 완성된 때 계약서 작성 시에 설명도 하고 관계증서도 교부해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뭘 설명하라고 했어요 보장 금액을 설명해야 됩니다 보험금은 설명을 해야 되지만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즉 제가 손해 입히면 2억까지 서울보정보험에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하는데 제가 2억 배상해 주기 위해서 보험료 39만 6천원 2억에 대한 보험료가 39만 6천원입니다 39만 6천원 입금해 놨다 이런 말은 할 필요 없습니다 공재료가 39만 6천원인데요 공재금 즉 2억이 2억에 대한 한국공유회사협회 공재료가 39만 6천원이란 이야기입니다 즉 보험료 내놓은 돈은 설명할 필요 없고 타는 돈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보장 금액은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보장 금액은 설명을 해야 된다 우리 교재 이게 앞에 설명할 내용 188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번째 보험회사 보험회사 공재조합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를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장기간 설명해야 됩니다 보장기간 설명해야 된다 자 그리고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시 제재 처음부터 보정 미설정 아예 처음부터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의적 취소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있다 근데 보정 설정은 하고 보정관계 증서 보정관계 증서를 미교부 교부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보장금액 미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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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19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입니다 계약금 등, 등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등 1항에 보면 법제 31조 1항 계약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십시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장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등, 등자 동그라미 계약공개사 또는 대통령 명의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198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자, 먼저 계약금 등의 등입니다, 등 예치권고이고요 강행규정 아니고 임의규정이고요 언제까지 예치한다고 했습니까 계약 성립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198페이지 박스에 보니까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장금이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매도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으면 이거는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동시행 관계 있습니다 매수인은 장금을 치르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동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매수인이 선이행을 합니다 등기 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고 장금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동시행을 하려면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순간 장금을 치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등기 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만 받고 미리 장금을 치르고 있죠 그래서 선이행을 하니까 불안하니까 바로 매도인한테 돈을 주지 않고 예치기관, 공신력 있는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확실하게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에 매도인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자, 예치기관 우리 그 기본서의 그림에 표에 있죠 198페이지 표에 있습니다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협회가 되겠죠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원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입니다 예치명의자 예치명의자는 7명이 있습니다 예치명의자는 7명이 있다 개공은 개공은 신체보전입니다 박사는 있죠 198페이지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 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로 매도인은 미리 돈을 받을 수 없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환 보정서를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는데 반환 보정서 발행기관이 금융기관, 그 다음에 보정보험회사입니다 보정보험회사의 이행 보정보험증권을 꺼내다가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치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 보정서 발행기관 2명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자, 만약 계약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에 실제로는 계약공개사 명의로 예치 못하도록 해놨죠? 자, 197페이지 양가로 3번 계약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예치에 관한 실비 등 약정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계약공개사나 대통령령이 제간한 자의 명의로 예치해야 할 것을 의뢰받은 경우에 이행 완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동의방법 반환 재무 이행 보장에 소유되는 실비 그 밖의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계약공개사는 자기 재산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동그라미 3번 지급 보장 의무가 있는데 계약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당의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되며 관계정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정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결국 계약공개사는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공개사 명의로 1억 예치되어 있으면 계약공개사가 1억을 찾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찾아가면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1억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계약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계약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없죠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실비 받을 수 있는데 4번에 198페이지 메뉴에 실비 한도는 198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에 소유되는 비용으로 하되 계약공개사가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밑줄 시세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할인은 매도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수인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왜 예치합니까 매도인 때문에 예치합니까 매수인 때문에 예치를 하는 겁니까 지금 돈만 주고 등기를 못 넘겨받고 돈 떼일까봐 매수인이 바로 매도인한테 주지 않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예치를 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즉 반환보증서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되면 보험료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 예치를 해놔도 금융기관에서 이자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 받아요 그 들어가는 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02페이지 중계보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